이 부드러운 블랙 앵거스 비프 속에 육즙이? 감칠맛 랍스터볼은? 맛있겠다 세 가지 치즈들은? 좋아 도미노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먹어봐 먹어봐 도미노 피자 지루스 튜어트 스포츠 롱 패딩 자켓 입어라 지루스 튜어트 스포츠 롱 패딩 자켓 지루스 튜어트 스포츠 롱 패딩 자켓 입어라 지루스 튜어트 스포츠 신이 나를 만들 때 무엇을 넣었을까? 외모 능력 신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나 너 무슨 레시피니? 그린 미네랄 워터로 피부 수분을 충전해주는 라네즈의 보습 레시피 라네즈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 역시 우린 완벽해 전 지금 두근두근해요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던 놀라운 경험들 당신이 더 빨리 누리게 될 테니까요 우리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요 하이파이 저는 KT5G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당신과 만날 거예요 하이파이 오늘의 5G KT KT5G 자율주행이라면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순간에도 안심하세요 5G가 차와 신호등을 연결해서 신호를 놓치지 않으니까요 차량 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돌발 상황도 미리 알려줄 거예요 5G 네트워크의 고정밀 위치 측정으로 더 정확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니까 이제 운전 걱정 없이 초고화질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겠죠 KT5G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지금 판교에서 만나세요 하이파이 오늘의 5G 비풀 테크놀로지 KT 안녕? 난 서준이야 쫀득한 타이거 새우가 밍크를 먹어달라는 거지 그 옆에 와규가 육즙을 장금해지하는 거야 바다와 육지의 대왕이 하나 되는 맛을 도미노로 즐기는 거지 도미노 블랙 타이거 슈림프 피자 도미노 피자 박서준입니다 디지털? 복잡해 어려워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쉬워지면 안 돼? 어디서나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쉬워야 디지털이지 디지털? 이즈 KB국민카드 쉽게 사는 거야 맥스 난 꿈이 있다 세상 모든 호텔을 다 가질 거야 여기 다 있어 전세계 호텔 한 번에 비교해서 최고의 예약을 역시 호텔은 호텔 스컴바인 what's up to you? zar 너가 버힠이 좀 쉬워지면 안 돼? 안 돼? 또 한 번에 비교해서 이번 주에 안 돼요? 지금까지 육개장은 정성 난 육수를 전 양지살을 찍겠습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비비고가 합니다 정성이 비법이다 한식의 자존심 비비고 육개장 한 끼로 딱 불고기 비빔밥 먹기는 쉬워도 맛있게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비비고가 합니다 제대로 만든 한 그릇 한식의 자존심 비비고 밥 한 끼로 딱 비비고 김치 왜 이렇게 맛있지? 까다롭고 집요하게 엄선한 재료를 써야지만 가능하지? 못해 그래서 비비고가 합니다 재료가 곧 맛이다 한식의 자존심 비비고 김치 그래서 비비고가 합니다 정성이 비법이다 한식의 자존심 비비고 육개장 내일은 장톡국 전갈비탕 내일은 장톡국 전갈비탕 살 것 같다 흡입의 차이가 청정의 차이 더 넓은 흡입면으로 강력한 공기정화 웅진 공기청정기는 생명청정기입니다 더 건강하게 더 웅진답게 더 건강한 웅진 공기청정기 살 것 같다 고생하다고 합니다 고생하십시오